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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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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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알면서 다당하고 잡어 병신새끼야 아이씨 안죽어어책 빡쳐가지고 이게 롤이 내가 보기에는 즐겜 수준 넘어섰어 게임 자체가 게임은 파도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법 아이씨 케이틴은 키리어스면 BF여서 아냐 쓰레쉬랑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쓰레쉬랑 인연이 안맞지? 시바 거짓간 쓰레쉬들 다 이상해 이 시바 타고나도 못치고 이 새끼들이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이씨 다행이네 레아인 땡겨져가지고 한번 해볼만한구나 지금 설치 플래시 없어요 플래시 없어요 플래시 없어요 플래시 없어요 계속 아 씨바 존나 빡빡 아 진짜 마나실드 존나 쎄 잘하고있어 파도? 아니 게임은 파도다 쟤 클라스보소? 게임은 파도다 올라갈때가 있으면 내려갈때가 있고 내려갈때가 있으면 올라갈때가 있는 법 명언이죠? 전반 제대로 보였어 플래시 없을걸? 플래시 지금 다쳐먹어야돼 씨발끼야 사람이냐? 씨발끼야 렛쎄 아 씨발끼야 진짜 렛쎄 에이 아 씨 아 또 6레비 찍혔어 씨바 진짜 존나 잘 버텼는데 아 뭐하냐? 느낌 안좋다? 아 다 와서 꼬라박을 했습니다 다 와서 꼬라박네 아 멘탈 나간다 진짜 아 다 와서 꼬라박어 그냥 인형 뽑기네 무슨 블레츠 크래커가 소이짱이네 소이짱 땡기면 다 끌려가네 씨벌러미 아 이거나 밟어 이 새끼야 밟어 저거나 다 끌려가가지고 뭐 킬주고 디나이 존나 당하고 오우 아이씨 자 소이짱님 알사람 아아 뒷박친다 진짜 자아 다이애네도 아까도 대박이었어 또 씨발 대박 히스헤 아아아아 애매 아아아 도움보는 도움보는 중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이 확산 중입니다. 폐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은 점점 자유의 적을 받았을 때 수정입니다. 적은 세워두면 고작을 사고 입니다. 적은 다이 넘은 여전자 수정입니다. 적은 사이에 적은 거iju 지민이 최지수이입니다. 적은 영원을 위치합니다. 아... 쓰레시 병신... 뭔 촉촉다 끌려가가지고 손이랩 찍었는데도 씨... 뭔 촉촉다 끌려가가지고 손이랩 찍었는데도 씨... 아... 아... 다 터지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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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터지는거 탑지 뭘 먹어야지 우리... 아... 아.. 아 뭐든지 ㅅㅂ 잡아! 나이 앤! 돌아와! ㅅㅂ 돌아! 개새끼 맨누띠고 이 개새끼야 아..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라인더 밀고 가야되는데 진짜 죽었거든 여전히 큰일 났습니다. 도움말씀 경고 – 지하시기 바랍니다. 요리만 여기 2개나갔냐 지금? 뭐 든 러시아 파이프 이 킬 쪽은 생각보다 탱이 미친듯이 나오진 않았네 아직까지 할만하겠다 전편보다는 할만하다 죄송합니다 아 던지지마 아 씨발 안 돼 이거 안 된다 아 한탄 이길 수가 없지 리은 탑에 가있고 지금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풀 지리구요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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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냐? 됐어 됐어 이거면 충분히요 자 보자 지금 자르반 질탱탱인가 보다 용 간듯? 자 용 갔죠 지금? 용 쳐먹었기 때문에 잡굴 먹고 일단 몰 한 거 뽑으면서 사장략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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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잇! 제키다이트 쥬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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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한테 물질병 한 방에 하겠다 어휴 모든 것을 바른다 쥬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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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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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븐 언제 죽었냐 아 이게 역전의 시발점이었는데 아 또 죽었네 리븐이 리븐이 딱 살아있으면서 미리 죽여줘야 역전의 시발점이 나오나 했는데 매우 힘들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따봉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아들랑 오른손가락 옆에 있는 벼라채십니다 시 Judy 그 마법 낸 생났다 저녁 stream 아...아직 먹을때가 없다 히키메 어떻게 해야되나 피즈도 모랑이나 특포네 급듈 피즈 entes 피즈도 모랑 피즈 피즈도 모랑 게임 터지는가? 이건 잠깐만 역전?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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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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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gm. 쎄쥬 바텀프 소리 징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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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기 될지 모르겄다 애매해요 이것도 돌까말아 마지막 오도이긴 한데 저기 마지막 오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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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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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믿음이라 하아 바론 바론 못먹었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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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미드 행복 뿅 성은 에내려 한명 잠시 뱃뱃뱃뱃뱃 방금 박았다는 건 낚시가 있단 소리야 방금 박았다는 건 낚시가 있단 소리라구 야 뭐하냐 하씨파 진짜 아아아아 킬킬 마무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향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 자 다이애나 아 이거 어떻게 한타를 넣어야 되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베인충 치킨.. 나한테 베인이 베인충이나 했어? 아니 지금 베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 이거 순삭인데 ㅅㅂ 아니 스틸을 해야된다고! 아아 아 들어가라고 ㅅㅂ 돌짝이 있잖아 그걸 뒤로 빼내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쟤네 지금 케이트는 달려오고 있었는데 케이트는 쟤네 지금 ㅅㅂ 없었다고 들어갔어야지 자 침착하자 오자룡의 바론이다 자 침착하자 오자룡의 바론이다 아 아 자 침착하자 케이트에 물어야 돼 저기 미쳐날 수도 있어 저기 미쳐날 수도 있어 저기 리본 만피 뭐냐 대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냐 다이에나가? 다이에나 미친새끼들 진짜 진짜 남은 폰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평되었습니다 뭐하는 새끼야 어 아니 씨발 바텀에 플래시에서 던지고 어 쓰레시는 모르는 새 모르는 새끼니깐 어쩔 수 없다 쳐 그 새끼는 병신이니깐 어 그냥 씨발 쏙쏙 쏙쏙 끌려가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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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일부러 그랬냐? 일부러 그런지 안 알았겠지 응 아 열받죠 못먹었다니깐 씨발